아세요? 이 대표님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택수 대표도 모르는 최신 아이돌 노래를 평양시민이 먼저 들은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동의를 못하잖아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어제 조용피 씨가 친구여도 부르고 백지영 씨가 총맞은 것처럼 그게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 있대요. 총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들 불렀다는데 어떤 무대가 아까 김성환 씨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되세요? 저는 조용필 씨 노래를 그래도 가장 노래방에서도 즐겨 부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친구여가 제일 눈물 찔끔 났을 것 같아요. 잠깐 불러보라고요? 밖에서 잠깐만. 친구여 한 소절 가능하시냐고? 저는 반주가 없어 하나입니다. 반주기기 하나 마련을 못했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예요. 오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들어갈 텐데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군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돌려보셨어요? 군 병사들에게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5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토론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3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867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에 약 3시간가량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평일 일과가 끝난 후 병사들이 한 3시간가량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시범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병사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하고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 2번이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전면 찬성 대신 1번을 조건부 찬성으로 하신 건 왜 그래요? 지금 전방 같은 경우 혹은 비상시에는 어차피 이게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을 가장 최선으로 본 거죠. 국방부도 무조건 외출 어디든 외출 그런 건 아니니까 최전방은 제외합니다. 비상시에는 이게 통제가 됩니다라는 조건부로 그러면 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49.2%. 49.2%가 이건 전면 반대다? 네. 2명 중 1명꼴이죠. 조건부 찬성 의견은 36.9%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서 대략 13%포인트가량의 격차로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금요일 날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문자들과도 좀 비슷한 결과네요. 그날도요. 안 됩니다. 국방력 이거 큰일 납니다라는 특히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게 뉴스쇼 청취자만의 생각인가 보다 큰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할까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먼저 연령대별로 군 복무 대상 연령대죠. 20대는 찬성 의견이 조건부 찬성 의견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전면 반대는 40%. 그리고 30대도 소폭이지만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는데요. 42.3대 41.4로 1%포인트 격차지만 조건부 찬성이 높았고요. 20, 30대에서는 외출 허가하는 게 좋다. 이쪽이 높았고. 40대도 역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47.7대 43.1 4%포인트 격차로 조건부 찬성이 높았는데요. 40대도요? 네. 보통 30대 말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요. 40대는 군복무에서 좀 자유로운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부터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전면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남성이 반대 의견의 강도가 좀 높아서 52.6%가 전면 반대. 여성은 45.8%가 전면 반대. 오히려 남성들이 더 반대한다. 이 얘기는 그럼 군대 갔다 온 분하고 안 갔다 온 분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으면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반대와 찬성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무응답 의견이 한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반대와 찬성의 의견 격차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정당 지지층은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대로 보수정당 지지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은 전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업별로는 학생층만 조건부 찬성이 높았고요. 다른 지역은 팽팽하거나 아니면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다시 문자를 주고 계세요. 금요일 날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김창기 님. 군인은 24시간 군인이어야 합니다. 일과 후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엄태현 님도. 차라리 외출 휴가를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 들어오는데. 그날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의견 있으신 분들 또 이유 보내주시고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 의견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체 군을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군기라도 좀 빠질까 봐. 그런데 또 그날 찬성 의견들 제가 보면 3시간 외출 갔다 오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요. 분위기도 좀 전환되고 심기 일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시범 검토 기간입니다.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한다는 거니까 자유롭게 의견들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론은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36.9% 찬성 49.2% 반대. 자 이번 주 정례 조사로 가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주간 집계가 69.5%로 지난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3주 연속 69%대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쉽게도 70%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호재들도 있었는데 또 주 후반에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정기 은퇴 발표 소식 등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남북 합의와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죠. 사실은 좋은 이슈들이 많았던 게 방북 예수단 관련 보도도 있었고 또 베트남 유에이 순방 외교가 굉장히 순조로 왔던 것들. 대통령 계열한 발의. 이거는 긍정효과였을지 혹은 또 보수층의 부정효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굵직한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70은 못 넘었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도 양재치 특사 접견 소식까지 있어서 주 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주 후반에. 안희정 정봉주 이런 소식 때문에 조금 상승세가 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69.5%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51.3% 계속 50%를 넘는 강세이긴 합니다만 1.3%포인트 빠졌습니다. 역시 방금 소개해드린 당내 의원 들이었던 또 혹은 당내 소속이었던 지사의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때문에 접속하락한 것 같고요. 한국당 어때요? 한국당 지난주에 한 2%포인트 올랐었잖아요. 네. 한국당이 미세하지만 0.1%포인트 오른 20.7%로 2주 연속 20%를 기록했는데요. 당내 대변인들의 좀 지나친 논평들 예를 들어 미친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는 그런 논평이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층 결집입니까? 네. 당내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공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속 20%대를 상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바른미래당도 0.4%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도 0.2%포인트 오른 5.2%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잖아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사실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아직까지는. 큰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교수단체의 명칭은 평화와 정의 이런 식으로 평화가 먼저 나갔지만 원내대표는 정의당 쪽에서 노회찬 의원이 맡게 되면서 민주평화당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들 살펴봤는데 1과 후 외출 찬성하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4602님. 장교나 부사관은 출퇴근 가능한데 사병만 안 된다니 나라는 사병들만 지킵니까? 이러면서 카투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의견들. 군대가 교도소보다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인성님도 찬성한다.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마는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3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865명에게 통할 시도에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효원호차는 95%입니다.